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수레 할머니 도운 중학생들 칭찬해 주세요입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습니다. 사진을 보면 학생 3명이 한 할머니를 대신해 폐지와 상자 등이 담긴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. 건널목에서는 학생 1명이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른 두 학생은 뒤에서 손수레를 밀거나 할머니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옆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글쓴이는 지난 27일 오후 학생들이 어르신을 도와주고 있었다며 잠깐 길 건너는 걸 도와드리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가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 평지까지 손수레를 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글쓴이는 그러면서 나라면 고민은 했을 것 같지만 실행하지 못했을 것 같아 부끄럽고 그 친구들이 대견스러웠다며 혹여나 학교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꼭 이 친구들을 찾아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. 사진이 찍힌 장소는 충남, 화산 온양동으로 알려졌는데요. 놀이꾼들은 요즘 애들답지 않네. 이대로만 자라다오.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운 것 같네요. 경찰 폭행 청소년이랑 비교되네. 아직 세상은 살만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